어우, 기대된다. 아, 안 되시겠다. 바삭바삭. 솔직히 한 입 한 박스 테이프 그보다 훨씬 맛있어요. 아, 바삭이 쫀득쫀득 부드럽고. 어머. 자, 파게티 위에다가. 아, 이게 또. 파게티 위에 올리려면. 너무 맛있다. 완전히 이름을 모르는 무슨 이트리 음식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는 가서 바로 해먹어봐야 되겠네. 네, 이거는 해먹어야 돼요. 진짜? 그렇죠? 해먹는 게 아니라 바로 도입을 해야겠네. 양송이 고유 향이 그냥 그대로. 식감으로 느껴지면서. 사실 7천 원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야, 진짜. 7만 원 같아요. 진짜. 진짜로. 남자친구랑 분위기 잡고 싶은 날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죠. 함께 나눠먹고 싶은 그런. 너무 예쁜 생각. 어울린다, 어울린다. 어울린다. 예쁜 생각. 버섯 한 입 스테이크의 비법은요. 양송이 버섯 안에 메추리아를 채워 매콤한 마늘 기름 소스에 익힌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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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맛있어. 별거 아니네. 아우. 간단하면서. 연게 되었 degree tildo. 하루종일 과정원 edge الل길래 회전 flushes 계속 이OGN ya 에어 들어갈 곳 같이 거기에 들어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